안녕하세요 가수 석이입니다 10월 8일 토요일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 전북전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K리그 파이널 매치 중 가장 빅매치의 여러분들을 만나러 간다니 너무 기쁜데요 울산연대의 승리를 위해 팬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고 특별 팬사인회와 하프타임 공연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봐요 울산연대 화이팅! 나 단계에 낀 듯한 뷰 내겐 충전이 필요해 상상 속 달콤한 곳은